전세계 영성공부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인류 정신문화를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고 함께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있고 합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공부하시면 이게 내가 나 하나만의 존재다 이런 게 홍의각당 와서 강의 들으시고 하면 좀 옅어지셔야죠 그런 생각이 나는 우주의 한 분자다 공동 운명체다 이 우주랑 그런 어떤 보살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나 하나의 성취는 또 인류의 성취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남들이 모르더라도요 우주가 아니까 우주가 압니다 인류 중에 어떤 인류가 어디까지 자신의 영성을 개발했다 이거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깊은 산 속에서 혼자 파들어가도요 우주가 압니다 그게 또 우주에 좋은 인과를 주고 그러니까 예전 도인들 중에 소승성자들도 나도 이제 우주에 한몫한다 깊은 산에서 나 혼자 깨어 있어도 그게 우주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읽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말 자체는 맞죠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인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거 깨어있는 거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실험을 통해서 또 확증해내는 거 이런 거 다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보살도로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주가 전체로가 하나로 돌아가니까 적극적으로 우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자신을 닦는 경지 그게 이제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 경쟁 보시면 보살들이 다 원을 세울 때 일체 중생을 깨어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깨어나야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보살이죠 나 하나 열반에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누구 하신다면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조차도 자기 혼자 깨어난다는 게 없어요 스승 만나야 되고 남의 도움 받아야 되고 남과의 인연 속에서 또 한 번 더 깨어나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열반에 들어서 이제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목표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열반에 들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 또 남들한테 권해서 너도 같이 가자고 추천하고 갑니다 지도하고 갑니다 결국은 이게 소승을 주장하는 분조차도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대승 보살도의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짜 열반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 그 삶이 결국은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어서 또 권합니다 자기 혼자 못 가요 아주 그냥 소승만 강조하다 보면요 우주는 각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서 나 가면 돼요 남은 또 남의 카르마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인도 문화에서 근본적으로는 그런데도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또 돕고 있습니다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보살 정신이란 게 우주의 제일 밑바닥이라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소승적으로 자기 정신을 세뇌시켜도 속에서 또 올라옵니다 양식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계셔도 자연인들 세계 평화 빌고 계시고 우주 잘 되길 바라고 있고 다 그런 마음을 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진짜로 인간이 그럼 밑바닥이 육바라밀로 돼 있고 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는 제 얘기가 맞죠 소승을 하고 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극락간에 열반에 드네 그 확인할 수 없는 얘기는 차체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결국 살아서 할 일은 다 같다는 겁니다 살아서 할 일은 제일 자명한 일은 늘 깨워서 뭐 열반에 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깨워서 늘 열반 상태 누리자 깨워서 늘 참나각선 상태 깨워서 성령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자 하지만 양심의 명령이 오면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하면 하지 말고 양심에서 하라는 명령이 오면 반드시 해서 나와나 모두 잘 되게 하자 그게 선이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명한 부분 모든 종교에서 제일 자명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 실험해 볼 수 있고 입증 가능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과보가 오나 안 오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왜 저한테 실험해 봤어요 저한테만 실험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실험을 해 본 거죠 그럼 제 주변에 삶이 변해 가는 걸 보면 제가 알죠 저 혼자 또라이처럼 외쳤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몇 명씩 들으시고 제가 보니까 구독자는 저희 카페 유튜브 카페는 아니고 유튜브에 구독자는 한 4만 명 되시는데요 넘었는데 구독 안 하고 듣는 분이 반 돼요 비율이 다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 유튜브 그래서 결국은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 구독자가 한 8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가 혼자 외치면 그냥 또라이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믿고 살았을 거예요 저 혼자 외치더라도 왜냐하면 인류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보면서 살았다 그게 업에 안 남겠어요? 카르마에? 우주의 정보에 안 남겠느냐? 남아서 영향이 끼치지 않겠는가? 뒷사람 중에 또 누가 공부하더라도 전에도 우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그 카르마가 분명히 남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또 한 8만 명이 공명해 주시면 벌써 또 그게 그냥 생각으로 서로 이어지지만 뵌 적 없는 분이더라도 지금 또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주의 카르마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제가 열반에 들은 극락에 가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여기서 함께 이렇게 보살도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깨워서 열반의 마음, 극락의 마음을 이미 갖고 마음이 이미 극락과 열반과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구현해서 남과 나누겠다는 그 마음이 소중하지 열반에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극락에 갔네 못 갔네 여기 집중하시면 이미 그 마음엔 극락이 없고 열반이 없어요 열반에 든 양반이 왜 열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또 물을 찾는 격으로 목마르다 물이 어디 있을까? 계속 물 마시고 있으면서 늘 참나 상태 열반 상태 그리고 이 천국에 여러분 실제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있는데 본인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태양이 떠도 본인이 눈 감고 계속 찾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눈 안 뜨는 한에는 답이 없고 성인들이 와서 뭔 얘기해 주냐? 눈 떠 그러는 거예요 눈 떠 회개하라 이게 눈 뜨라는 거예요 눈 떠라 제발 천지가 지금 밝은데 왜 눈 감고 있느냐? 눈 떠라 그것만 잘 유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극락 생활 천국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도 이제 곧 해드릴 텐데 유마경 시작하는 초입분에 보면 어떤 분이 부처님한테 의문을 제기하죠 사바세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 부처님이 사시는 곳인데도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니까 네가 눈 감고 있다 그럽니다 눈 떠라 천지는 청정한데 네가 눈 감고 있다 눈 떠라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을 부리니까 천지가 청정한 걸 확인해요 이 내용을 왜 넣느냐 경전 앞에다가 천지는 이미 진리의 작용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우리 탐진치 욕심에 가려서 세상을 우리식으로 보고 있어요 왜곡되게 그 눈 뜨라는 게 참나의 눈을 뜨라는 게 참나와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바로 천국생활 극락생활 열반의 삶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어디 이런 얘기는 믿지 마세요 천하의 인도의 대성자를 찾아가도 지금 나 열반이다 그런데 나 애고도 있다 근데 나 애고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애고 죽였다 왜 죽었냐 참나로 사니까 애고 죽은 거다 근데 너 지금 밥 먹고 뭐하고 생각하고 다 하지 않냐 애고 있지 않냐 그건 깨달은 애고다 괜찮다 새끼줄을 꽈는데 불로 태우면 새끼줄 모양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다 애고 모양은 있는데 불에 탄 재라 이거 새끼줄로는 못 쓴다 나 애고는 있는데 이게 참나가 늘 드러나 있어서 애고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건 죽었다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마하리 신의 유명한 인도 최고 도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데 완전한 열반은 나 죽을 때 일어난다 내가 죽으면 이제 완전히 생각감정 오감작용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열반이 온다 근데 그 이후는 믿음이라니까요 생전에 어떤 성자도 생전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후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믿음 그건 이건 실험해 본 게 아닙니다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그 천하의 성자들이 살아서 자명하게 실험한 내용은 생각감정 오감에 애고작용이 있는 중에도 애고작용이 무력화될 정도로 참나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자명한 실험 내용이에요 여기 이상 말을 보태면 그건 자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다 살아서 하신 얘기니까 다 생각감정 오감을 가지고 이 현상계에서 나와 남을 갈라서 남한테 그 얘기를 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 라고 아무리 큰소리 치셔도 그 얘기하는 동안은 다 살아 계실 때라고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고요 거기에 왜 목을 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목 매시는 분들은 이미 열반을 못 얻으신 분들이에요 왜? 거기에 목맨다는 건요 이미 애고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탐욕 속에서 지금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죽어서 다시 안 와야 되는데 그 소리 누가 했습니까? 애고가 했나요? 참나가 했나요? 그게 애고작용이에요 진짜 열반에 드신 분은 그런 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열반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근데 죽으면 더 열반에 잘 들려니 하시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도 다 사적이고요 그냥 열반 안에 살다 가시는 거예요 사고에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제 자명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듣건 여러분 거기에는요 좀 여러분이 함부로 믿으면 안 될 요소들이 많아요 찜찜의 요소들 그거 다 빼고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도 찜찜한 얘기는 다 빼고 들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제 얘기 중에 혹시 잘못된 게 발견되더라도 제가 죄를 덜 지어요 제가 나중에 잘못된 걸 발견해서 어이쿠 이거 찜찜한데?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알아서 그 부분은 걸러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하잖아요 죄를 덜 지은 게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그걸로 주식 투자했고 나 다 했는데 이러면 제가 완전히 책임져야 될 게 엄청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명하셔서 제 얘기 중에 좀 이상한 얘기는 알아서 걸러듣고 계셨다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제가 잘못 얘기한 거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하고 서로 넘어가면 제일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더라도 제 얘기 중에 혹시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가 최대한 지금 미리 이렇게 계속 보험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한데 그걸 아닌 척하면 다 사귀잖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요 철저한 중생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봐도 어떻게 탐진씨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더 세련되게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 근본 성질이 하나도 안 가고 다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많이 지혜로 바꿨겠죠 하지만 이 어리석음 자체가 어디 안 가고 있다가 나를 계속해서 또 어리석게 만들어 놔요 계속 오판하게 해 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탐욕이 저를 끌고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탐욕이 안 이루어지면 또 가슴이 뛰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성질이 어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어있음이 강해지면 이 성질이 덜 드러나요 밖으로 왜? 참나 구현하느라고 이게 덜 드러나요 육바람이를 하느라고 이게 덜 드러나요 그렇게만 만들면 우린 도인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발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육바람이를 자꾸 해버리면 한 가지에 몰입하면 한 가지를 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을 못 모신다 그러는 게 하나에다 몰인하면 하나가 하나에 소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과 하느님을 똑같이 모셔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모시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무력에 대해서 좀 더 소홀하게 돼 있다 우리가 그래야 인간이 중을 잡아요 둘 다 똑같이 모시겠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느 한쪽을 소홀하게 소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누구를 더 중시하느냐만 봐야 돼요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제가 양심 욕심 얘기할 때 항상 드릴 말씀 있죠 51% 이상은 요거가 아주 1%가 중요합니다 1%의 힘 1%가 강해지면서 판을 바꿔요 1%가 2%가 되고 3%가 돼서 상황을 바꿔놔요 진정시켜놔요 고 1%가 밀린다 그럼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에 요거 하나가 아주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딱 한 수에요 여러분 이 돌탑이 무너질 때도요 막 이렇게 사탑으로 무너지죠 마지막 하나 올렸을 때 무너져요 고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중합니다 고거 안 올려놨으면 안 무너졌는데 고거 하나에서 끝나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끝난 거 아니지만 상황 속에서 고 하나라는 걸 엄청 의미가 커요 여러분 욕심과 양심이 싸우는데 1%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 1%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몰라와 자명입니다 몰라 하고 정신을 딱 리셋시킨 다음에 에고의 소리를 좀 조용하게 한 다음에 너 자명해 라고 물어봐 주는 게요 그게 상황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내면에서 카르마를 변형시키는 혁명을 계속 경험하시지 않은 분 그리고 그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남을 리드하고 남에게 보살 걸 가르쳐 줍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우리가 도인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맛에 취해 사시는 분은 맞는데 도인이라고 못 해요 본인도 길을 제대로 못 걷고 있고 남도 그 길로 인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 길도자를 써서 도인이라고 합니까 길을 아는 사람인데 도인은요 길을 잘 알고 자기가 그 길 걸으면서 남도 그 길로 걷게 해주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다 도인이에요 음악엔 음악에 도인이 있어요 음악의 길을 음악의 길을 음악의 결을 잘 알고 남도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도인이죠 그 길을 아는 사람 우리 길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길잡이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 혼자 막 길잡이 여러분 따라갔는데 혼자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요 숲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 왜 못 따라왔냐고 막 지적까지 하고 최악이죠 진짜 길잡이는요 내가 힘들 거 난처할 거 당혹스러울 거 선택하기 힘들 거 미리 알아서 나도 여기서 당혹스러웠어 나도 여기서 선택하기 힘들었어 이러면서 조금 앞서가면서 우리를 쭉 끌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 그 길을 잘 알아서 자기 걸은 데까지는 너무 노련해서 이런 분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도라고 하는 건 카르마를 바꿔야 돕니다 가짜도는 딱 간단해요 가짜도는 카르마를 못 바꿔요 진짜도는 카르마를 바꿔요 참나 하나님 안에 삽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마추어들도 참나 안에 있으면 다 좋아해요 태양 뜨면 다 막 밝고 환하다고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한 도인은 그 태양 안에서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돌아다녀서 인간이 난처할 때 힘들 때 역경을 겪을 때 아니면 진짜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태양 안에서 살아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도인이지 태양 봤다고 그냥 아 하는 분들 지금 지구상에서 도인 소리 하는 분들 대부분 태양 근처 가서 온기 좀 쬐는 분들 아니면 태양 처음 보고 눈이 먼 양반들이 도인 소리 듣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환장하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태양이 있어 와 뜨거워 와 환하더라 눈이 부셔 와 진짜 도인인가 보다 진짜 도인은 태양 아래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태양 아래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참나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참나 만난 기쁨만 자꾸 얘기한다 태양 처음 본 양반이에요 그런 분들 따라가서는 태양 보는 데서 끝납니다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밝고 환하게 우리가 자비롭게 살다 갈 건지 그걸 연구하시면 진짜 큰 도인이 나오십니다 또 화두선 중국에서 쉽게 견성해 주려고 화두선이 나왔는데요 화두선 나온 뒤로 불법이 죽어버렸어요 화두선이 불교를 망쳤어요 완전히 화두선 나온 뒤로 큰 도인이 안 나옵니다 왜? 다 견성 그거 하나만 찾아요 견성 화두선에서 견성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전에 원효스님 이런 분들이 훨씬 큰 고승인데 지금 원효스님 존경 안 해요 견성한 사람 존경하지 당대 우리나라 고승 누가 나왔다 원효스님한테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반딧불이에요 원효스님이 태양이면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효스님처럼 공부한다는 사람 보셨어요? 다 화두 잡고 있지 원효스님은 화두 안 했거든요 어떡하십니까 그분이 뭔 공부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부러운 거지 원효스님은 결혼도 했다며 이렇게 또 엉뚱한 데 팔아먹어요 원효스님도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급할 때는 원효스님 찾지 진짜 원효스님이 무슨 공부했는지라도 아냐는 거죠 칠지 보살 넘은 양반이에요 성자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칠지 넘은 양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인정받은 분들이 조선의 진묵 스님 하나 저기 신라 때 원효스님 제가 듣기로 두 분 절에서도 인정해요 이분들은 그러면서도 견성하고 견성만 하면 이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화두만 터지면 바로 부처돼서 저기 12지 부처된다고 망상에 빠져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화두에서 견성하면 이제 태양빛 쬐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원효나 이런 분들은 진묵 스님은 태양 아래 산지가 무수한 세월이라 거기서 닦고 닦고 닦여서 인격까지 원만해져 버린 탐진치를 조절하고 태양빛으로 밝게 인도하다 하다가 이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경지 눈 감고도 태양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경지까지 간 양반들을 칠지 이상 그럽니다 근데 그것 인정받는 분들은 그 양반들 밖에 없어요 당대 고승들이요 조선 후기에요 그 근처 못 가요 근처도 못 가요 1급이나 겨우 지금 가시지 말고 칠지는 꿈도 못 꿉니다 경호선생님도 칠지는 안 돼요 그 경지가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원만한 인간을 만났다고 상상하시면 그 양반이 칠지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제일 이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 화두했다고 그게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오시면 안 맞을 거예요 참나는 얘기해 주는데 인간에서 그렇게 성스러움이 안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거기서 와요 진짜 인간 진짜 인간을 만나고 싶으시면 칠지 이상 만나요 진짜 인간을 만나요 사람이 저런거지 원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 근데 상상이랑 또 안 맞겠죠 그래도 대충 제가 실감이라도 나시라고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훌륭한 인격 그 인격이 사실은 칠지에요 그 태양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양빛 아래서 산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어둠 속에 살던 습성이 다 사라진 사람을 칠지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습성이 다 사라져서 태양 아래 산 지가 너무 오래 돼서 그 빛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 돼서 새로운 습성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양반을 칠지 보살 그러면 화두에서 이번 생에 견성했다 그 양반은 지금부터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참나와 함께 살아가셔야 칠지에 가는 거예요 불경에 얘기하면은 무량검을 더 지나야 돼요 무량검을 앞으로 다 까야 돼요 함부로 막 원효 어쩌고 진묵 어쩌고 원효나 진묵은 뒤에 열해가 붙어도 되는 양반들이에요 칠지 이상은 열해가 붙어도 돼요 불이라고 붙일 수 있다고요 그 조사들한테 함부로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견성이 난 양반들이에요 아주 냉정한 건데 일반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얘기는 드려봅니다 저도 중생성 가득한 저도 참나 안에서 희망을 찾아서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희망이 커져가고 이게 기독교 씨가 말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분명히 산다 제가 암을 완치한 건 아니지만 이 방식대로만 하면 암이 하루에 1mm는 분명히 줄어든다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줄어들어가고 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공유해야죠 아시겠죠 이만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심이 51%의 삶을 추구하시다 보면 도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요 길을 제대로 못 걸어도요 한 걸음 뒷고 또 탈선했다 다시 돌아오고 이 짓을 하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신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 길 근처에서만 놀아도 산 거예요 근데 대로에서 벗어나서 서로로 한참 접어들어 버리면 돌아갈 수도 없어져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돌아갈 길도 없어지는 경지 가다가 길 잃어버린 경지가 제일 무서워요 항상 그래도 이 대로에서 놀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로에서 노는 법이 지금 어디 계시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숲에 어디쯤에 헤매고 계신지 제가 다 몰라요 하지만 장담합니다 어디쯤 계시건 몰라 여기서 진짜 몰라요 나 가지고 있는 거 다 한번 몰라 해보세요 태어난 뒤에 갖고 있는 거 다 몰라 해보세요 그게 부모가 날 낳기 전 널 낳기 전 너의 모습은 뭐냐 하는 화두가 그겁니다 태어난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몰라 해보세요 깨끗해져요 그러구나 이렇게 완전히 한번 내려놓고 리셋한 다음에 양심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당해서 남한테 싫은 거 내가 하고 있지는 않나 남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해주나 이렇게 사랑 정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씩 점검하시면요 다시 눈앞에 길이 선명히 뜹니다 아 이리 가면 살겠구나 그 길로 다시 가려고 노력하시며 어디쯤 헤매고 계시건 간에 아무튼 이 길에서 벗어나서 한참 어디로 가졌는지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 계시다가도요 몰라 하고 자명하면 이리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이걸 써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계속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나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할 거고요 아무튼 대로랑 여기랑 만나는 점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만날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답이 안 나와요 몰라 하세요 대로는 양심 그대로의 길이에요 이쪽은 이미 어떤 욕심과 편견을 가졌으니까 한참 옆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거는 계속 채워지면서 나는 태도를 거를래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아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이것대로 취하고 이건 이것대로 다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에 더 줄을 둬라 이거예요 대도를 걸을게요 줄을 두면 고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욕심도 또 채워진다니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의식주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게 너가 원하는 욕심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에도 줄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를 아예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어디다 더 줄을, 방점을 어디다 둘 건지 그 부분을 마음에서 결정하시라 양심 51% 결정하시면 어디에서 헤매고 계시건 이리 와 있어요 근데 욕심 51% 결정하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막장까지 가서 길 없음 나올 때까지 가죠 막장까지 가면 이제 그때 되면 마음이 자명해지면서 또 돌아오는 분들은 돌아옵니다 좌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라도 깨어있는 분들은 또 돌아옵니다 아 이 길이 아니네 하나는 자명해졌네 이 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네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또 돌아와서 다시 걷는데 빨리 돌아옵시라는 거예요 막장까지 가보기 전에 왜냐 이미 모든 길이 이 길로 가면 막장을 만날 거다 얘기하는데도 본인만 혹시 모르잖아 하고 가고 계신 그 상황이 벌써 어둡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빨리빨리 돌아오는 법이 지금도 많이 안 나가셨더라도 빨리빨리 지금 쓰세요 쓰시러 나는 한참 가서 몰라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자신 없으면 빨리 몰라 해서 몰라 자명 물어보면 탈산하다가 돌아오고 하다가 돌아오고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자기 제자 안자를 칭찬할 때 불원복 광복할 때 복자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멀리 가지 않아서 불원 복 멀리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 있다 안자가 공자님 제일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살았으면 공자보다 더 높았을 거라고 해서 중국 고전에서도 안자를 공자님보다 더 높게 치는 장자나 이런 데는 안자를 더 높게 쳐요 여시춘추 이런 데 보면 안자가 더 성스럽게 나옵니다 안자가 이제 여시춘추에 이런 게 야사죠 야사 밥을 했는데 안자가 어렵게 안자가 쌀을 구해와서 밥을 했는데 공자님이랑 제자들은 지금 굶어서 눈 돌아가는 상태예요 안자가 밥을 어렵게 구해와서 밥을 하는데 안자가 뭘 몰래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공자님이 볼 때 이제 저거 봐라 나중에 쓱 찔러봐요 그래서 이 밥을 나는 부모님한테 제사상에 올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영전에 받쳐야겠어 이 밥을 그러니까 앉아가 안 됩니다 이 밥은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밥에 재가 떨어져서 제가 버리려다가 아까워서 먹었습니다 이 밥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공자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다 자백하세요 내가 사실 의심했었다 그게 여시춘추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후대에 뭔가 안자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신기하게 있어요 장자에도 안자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도 너를 따르겠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자님은 약간 올림감처럼 나오고 장자에 안자만큼은 장자에서도 계속 꿋꿋하게 성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자라는 존재가 서른 셋 넷에 요절하신 분인데 서른 넷 그러죠 요절하신 분인데 그 신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너의 공자님도 안자를 얘기만 하면 안자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네 뒷말이 없어요 공자님도 답답한 거예요 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안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칭찬이에요 이것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네 엉뚱한 얘기를 해야 나도 가르치면서 느는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늘 깨워서 육바람이를 해야 한다 네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바보 아냐 해가지고 바본가 해가지고 뒷조사를 시켜봤더니 진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이 한 말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도다 너너에 나와요 안자는 바보가 안 돼 바보 같을 정도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하고 가서 해버려요 무서운 양반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자처럼 하시면 지금 제 강의하기 진짜 편할 텐데요 저는 환영입니다 늘 깨어 계셔야죠 네 공은 늘 깨어 있어요 육바람을 해야 됩니다 네 육바람을 하고 있어요 제일 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안자니까 하는 거예요 공자님이랑 레벨이 비등하니까 공자님이 얘기하면 다 해버려요 근데 나이는 더 어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컸으면 큰 유교에서 아마 어떤 큰 성인 나왔을 텐데 그래서 안자가 34인가에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나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공자님이 아주 통곡을 해요 통곡 성인이 통곡을 해요 하늘이 날 죽였다 하늘이 날 죽였다 지금 공자님이 이르이 넘으셨는데 자기 수제자를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유교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였다 나를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통곡을 해요 하늘이 날 죽였다 안타까우니 그게 안타까웠어도 아마 원래 또 요절하면 또 더 이렇게 떠바뜨려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안자가 중국 고전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받는다 공자님보다도 평가받을 때 있다 그런 얘기도 그냥 상식으로 들으시라고 근데 이런 건 야사입니다 야사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은 안자는 그런 존재인데 불원복이다 공자님이 칭찬해 준 거예요 주역에 나와요 안자라고 안하고 안신의 아들은 그래요 안신의 집 아들은 불원복이다 참 뛰어나다 멀리 가기 전에 바로 돌아온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유교에서 성인은 이런 존재예요 안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안자는 공자보다 아래라서 불원복이고 공자님은 아예 멀리 안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절대 과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극찬이에요 안자한테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 있다는 건 극찬이에요 혹시 안자라서 이러고 이제 좀 더 낮게 평가하신 개념인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되게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형에 보시면 공자님이 스스로 그래서 나는 네 가지를 못한다 뭘 못하냐 자식한테 바라는 걸로 부모한테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못해준다 밑에 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상사한테 못해준다 이쪽 친구한테 바라는 걸로 이쪽 친구한테 못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황금률 잘 못한다 하고 고백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스타일은 이게 막 지르는 성자들만 보시다가 공자님 보면 이게 좀 난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인 같으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말도 명령적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확 와닿는데 공자님은 그냥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는 기분이에요 내가 젊어서 참 그땐 그게 힘들었지 지금도 뭐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봉호 선생님이 성인들 중에서 공자님 레벨을 진짜 높게 보시면 이분이 더 레벨이 높다고 웬만한 성인들보다 그건 제 처음 이해가 안 됐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중생성을 계속 경영해가고 있는 달인의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는 절대 과하게 안 해요 그게 또 남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다 이렇게 계산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믿어라 이거는요 듣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종교적으로 접근해야만 도가 펼쳐질 때 쓰는 방편입니다 원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우리 같이 도반이 돼서 연구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해 줘야지 원래 우리 도가 원만하게 드러나는데 일방적인 명령조의 종교는요 여러분 그 당시 듣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야 너희들 그냥 나 믿어 나 믿어 거의 이런 접근 공자님이 이런 접근 절대 안 합니다 왜 각자 자기 내면에서 막 활발하게 이성적 판단 양심 판단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상황 따라 쓰는 거예요 그 방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공자님이 쓰는 방편은 정말 인간적이고 중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편들 지금도 논어가 그렇게 팔려요 저도 논어 하나 쓰면 잘 팔릴까 해서 써봤는데 제 책은 잘 안 팔리지만요 논어 완역본들은 진짜 지금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이게 고전에 이쪽 철학적에서는 삼국지예요 삼국지가 끝없이 나오죠 또 다른 작가 삼국지 또 나오고 그런데도 팔려요 마찬가지로 논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왜 그러냐 친근하면서도 내가 살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게 도인들이 해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 게 교준으로 탄다고 도인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다고 도인도 아니에요 저건 저건 얘기해 주건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건 그분들의 기질이고 개성이고 또 그 시대의 방편이고요 핵심은 그분들 머릿속에는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길을 걷게 해야겠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별의별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강한 게 얘기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게 유교 홍범 구조에 나오는 진정한 전륜성황이죠 불교에 유교의 전륜성황이에요 홍범 구조에서 진정한 임금이 해야 될 통치술에 제일 중요한 게 황극을 세워라 임금은 임금의 어떤 임금이 하나의 인간 중에 꼭대기다는 게 황극이에요 임금으로서의 꼭대기 인간 중에 제일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온다 근데 그 황극이 취해야 할 어떤 덕이 있어요 세 가지 덕 그 세 가지 덕이 뭐냐면 첫째 정직 마음을 항상 양심 그대로 쓸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대해야 할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대해라 세게 대해야 할 사람한테는 세게 대해라 사실 정직이 정법이고 부드럽고 강함은 방편이에요 이걸 삼덕 그래서 황극의 삼덕으로 해놔요 임금은 그것만 잘하면 된다 항상 양심에 충실할 것 정법이고요 그런데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해줘야 따라올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해라 이건 벌써 좀 치우친 거예요 하지만 치우쳐도 그 상황에서는 그게 중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법 입장에서는 치우친 건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아요 운전할 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운데로만 달리세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는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더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늘 그러면 되는 건 아니죠 그 상황에서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해야 될 땐 부드럽게 해라 상황이 또 이렇게 된다면 강하게 나가라 이거 딱 그거 3개 써놓고 황극의 삼덕 그려놨습니다 여기 홍범구주가요 노자나 공자나 다 이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홍범구주는 은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철학입니다 은나라 철학이거든요 은나라 철학을 은나라 다음 때 주나라 왕이 정복한 뒤에 은나라의 성인인 기자를 불러다가 웃기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철학자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정치의 돈은 뭡니까? 정치 못해서 망했는데 은나라가 근데 그 성인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 성인은 성인들의 신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인은 불러다 물어봐요 기자한테 주나라 무왕이 그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겁니다 임금은 이렇게 해라 할 때 저거를 노자나 공자나 다 저거 공부했어요 다 은나라 문화를 팠던 사람들이거든요 노자나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나름대로 은나라 문화를 파다가 자기 조상 나라니까 파다가 공자는 은나라 황족이에요 자기 조상 걸 파다가 막히니까 그 당시 주나라에서 제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노자예요 도서관에서 일했던 양반이거든요 왕립 도서관을 맡았던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옛날 옛날 철학 옛날 문화를 물어본 거예요 옛날 성인들이 다스리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고 그러니까 공자님도 다 성인들 가르침을 구하고 구해서 그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노자 같은 스승도 모시고 하면서 우리도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끝없이 뒤지고 찾고 양심에 관해서는 성인들이 뭐라고 해 놓으신 거 있죠 그게 성경이건 뭐 코란이건 뭐건 다 뒤져서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예전 성인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는지 다 찾아내서 지금 내가 양심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구해서 지식은 지식대로 확보하되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거는 늘 몰라와 자명 속에서 양심의 길을 계속 걸어가 주시는 거 힘들어도 너무 멀리 가시기 전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탐진치에 빠졌다가 다시 양심 51% 회복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각자 내면에 있는 신성 하느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본 거 그게 하느님의 명령을 제일 중시하는 유교 문화도 천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느님의 명령 그래서 그 공자님이 그래요 아프셔서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여튼 아프실 때 제자가 와서 하느님한테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물어요 그 당시 그 문화 알겠죠 하느님한테 기도하던 문화에요 공자님 학당 그 병 낫기를 기도하시냐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래요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늘 기도하고 제일 무서운 거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기독교랑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실제로 구약하고요 서경 읽어보시면 거의 내용이요 진짜 흡사해요 서경의 마인드가 은나라 주나라 그 공자님 이전에 왕들이 써놓은 행정문서거든요 행정문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내 돌아가신 조상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옆에서 보피라고 계시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자기 조상 왕들도 같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보피라고 있다고 봐서 구약적 마인드 속에 살아요 이쪽도 동양식도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진 게 공자님한테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되게 종교적 문화 속에서 사신 거예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올리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래서 천명을 중시하고 예절이라는 거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걸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랑 다르지 않아요 혹시 기회 드시면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유교 서경을 성경 이름도 비슷하네요 성경 보신 분들은 서경을 한번 보여요 서경 그게 은하은주 3대 왕조 때 행정문서 모음집인데 행정문서 자체가 되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 삶에 이런 게 예전부터 그냥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 사람들을 미개하네 어쩌네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미개한 사람은 언제나 미개예요 지금도 미개예요 미개한 사람은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똑같은 거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 지금 가도 한 명은 또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주 읽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인간의 삶을 읽어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이 현자고 인디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파치 되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있습니다 하늘이 그 중에 제일 머리 밝은 사람 하나 보내놔요 리드 하라고 근데 그 양반이 임금이 될 때도 있고 스승이 될 때 임금 못 하면 임금은 좀 소시오고 하고 있으면 그런 양반들은 스승이 돼서 활동해주고 어떻게든 중생을 도와야 되는 게 사명이라 인류는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불러온 거예요 구약도 그런 내용 써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다른 문화에도 다 있다고요 내려온 전승이 동양대로 내려온 전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스승으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도인들이 이어갑니다 문명을 이어가요 우리가 문명 하나 이어가는 게 그냥 가는 거 같죠? 제가 이제 이왕 마무리할 게 있는데 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도는 인도예요 인도 인간의 도 그냥 아무 도나 걸으시면 안 되고 인간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인간이 이런 거다 하는 그 길 그럼 인도는요 걷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본 기능 보유자 있죠? 무형 문화재 같은 기능 보유자가 있으면 누구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도가 끊어집니다 즉 길은 있는데 아무도 안 걸어서 황폐해져요 여러분이 지방 가보면 국도나 그런 데 있죠?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휴게소를 가보세요 흉가가 돼 있어요 폐가가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쓰면 그 얼마 전까지 그렇게 번성했던 휴게소가 길 이제 일이 안 다닌다 하는 순간 거기에는 바로 사람 손 안 타면서 흉가돼 버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길이 무형의 길인데 육바람일의 길이 우주에서 제일 넓은 길인데 걷는 사람이 많으면 온 우주가 화엄세계가 돼서 그 육바람일의 꽃으로 우주가 장식될 텐데 아무도 안 걷잖아요 그럼 그 길은 없는 길이 돼요 인간들은 탐진치의 길만 죽어러 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길로는 안 가고 이제 넓은 길로만 엄청 다니는 거죠 다니기 편하니까 욕심부리면 그냥 그 길에 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다 탈선이죠 양심의 길 외에는 다 탈선인데 양심의 길은 걷는 이가 없고 다 다른 길로만 근데 그 인간의 길이를 걸었던 사람들이 서로 그 문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동양의 서경이니 거기 저기 기독교의 구약인이 하는 게요 나름 그 문명을 어떻게든 이어온 역사예요 양심 아는 사람들이 천명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들이 찬 거라는 탐진치가 찬 거라는 세상에서 양심의 그 매가 안 끊어지라고 계속해서 서로 생을 바쳐서 이어온 거예요 문명을 불 안 꺼지게 제가 이렇게 불을 들고 있으면 뒷사람 불 붙여주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가버리면 불 끊어져요 붙여주고 가고 붙여주고 가고 어떻게든 그게 또 어떨 땐 또 꺼져요 꺼졌다가 하늘이 또 다시 불씨 또 살려서 해서 또 그게 이어지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인류가 문명이라는 거를 문명 그러면요 물질 문명 정신명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예전 성인들이 문명 그러면 양심 문명을 말해요 정신문명 이 문명이 끊어지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구상에 사람이 멸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고등 침팬치는 넘쳐나는데 사람이라는 게 사라져요 사람은 동양에서 인위해지해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양에서는 양심과 이성 따라야 사람이거든요 똑같아요 관점이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 자녀라야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아요 아무도 그게 문명이에요 진짜 인류가 누려야 할 최고의 문명은 인간이 양심 따르는 그 문명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 문명이 끊어질까봐 성인들이 나와서 계속 임금으로 스승으로 나와서 민간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인류사가 한마디로 제가 역사 전공해서 뭐 전공공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대학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봤는데 이 공부하다가 인류 역사를 보니까 딱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구약도 포함하고 뭐 동양의 모든 경전을 다 포함해서 인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게 딱 보여요 문명이 이어가는 게 결국 저도 그거 해야겠구나 이게 백수 시절 그거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회에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우주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사회에선 절 필요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우주는 나를 필요하다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인류 문명 끊어지게 생겼어 이어나 다시 복원해 이게 계속해서 제 안에서 울림이 있어서 어떻게 제 애고는 힘들더라고요 겨우겨우 양심 51% 겨우겨우 붙잡고 버텨온 겁니다 하루에 한 49%는 재걱정하고 있고 51%는 우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걸어온 게 제 백수 시절 연구해 온 경험인데요 그러다 그러다 겨우 겨우 이제 여러분들과 의견 나눌 수 있게 됐고 이제 많이 퍼져서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명을 바꾸는 얘기예요 문명의 전환에 대한 얘기고 저는 새로운 문명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고 이게 예전 성인들이 늘 써왔던 누려왔던 문명이고요 새로운 것도 아닌데 새로운 게 아닌데 엄청 새로운 게 돼버린 거예요 남들은 저더러 네가 지어냈지 그러는데 제가 지어냈으면 제가 더 천재죠 그건 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주에 원래 있던 거고 인류 중에 그 문명을 늘 누리고 살아왔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공자님이 아까 제가 야사 얘기해 드렸죠 공자님이 되게 죽을 지경에 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굶고 그러다 나온 얘기가 안자 이야기 아까 그런 근데 그 지경에 노노에는 그 지경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 지경에 공자님이 처하셨을 때 이 말을 합니다 공자님이 그 공자 죽이려고 누가 막 음모를 부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걔 따위가 나를 어떻게 죽여 하늘이 아니고 날 못 죽인다는 거죠 하늘이 이 문 그래요 문 이게 문명입니다 하늘이 이 문명을 끊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나를 죽이실리가 없어 그렇게 겸손하신 공자님이 딱 한번 광호하게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논어에서 내가 죽을 리가 없어 왜냐 하늘이 지금 그 문명이 나한테 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문명이 끊어지는데 인류 문명이 끊어지는데 내가 죽을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큼 그 순간만큼은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외치세요 그게 양심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부심 내면에 있는 확신이죠 이런 부분도 읽어내셔야 돼요 논어에서 논어가 엄청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저는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논어가 스타워즈보다 재미있어요 제다이와 거기 다크포스들 간의 싸우죠 이쪽은요 군자와 소인들 간의 싸워요 군자가 어떻게 군자가 대기 위해서 수련해야 되는지 군자가 어떻게 소인들하고 싸워왔는지 얘기가 다 나오는게 논어예요 스타워즈는 우주에서 펼쳐지잖아요 지구도 우주에요 지구별 이야기에서 외계에 수출함이고 재미있는 스타워즈입니다 지구별에서 군자와 소인들 간의 싸움 이야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공부하시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또 다녀가신 얘기 이런 거 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좀 덕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보면 막 저는 가슴 뛰니까 지금도 오늘 하루 또 저도 재무장하는 겁니다 몰라 기본기로 항상 몰라 잘 되고 있나 양심 찜찜한 거 있는데 혹시 방치한 거 없나 저는 매일 그런 식으로 점검해요 그 마음 상태 계속 흐르게 하고 또 필요하면 단전 집중 단전에 집중도 해주고 예 경전 공부도 더 하고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되죠 저는 제 강의 듣기가 껄끄러워서 경전 봅니다만 여러분들은 제 거 들으시면 됩니다 더 편하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더 편해요 저보다 누가 저도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제 거 들으려니까 좀 불편해서 돌립니다만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우연히 제 거 들으면 또 빨려들어요 오 재밌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이 양반이 이를 이렇게 키우나 이렇게 제가 제 거 듣는데도 결론이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때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냐 전생에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나 어제의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10년 전 거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나 낯선 인격이에요 이 사람은 황당해요 지금이랑 생각도 좀 다르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으면 저도 흥미진진하게 듣는데 듣기까지가 좀 심리적으로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괜히 제가 헛소리하는 거 들을까봐 또 좀 피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 책 잘 안 봐요 오타 발견할까봐 제가 예전에 책 내서 조선 선비들의 마음 챙김에 책 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때 책 몇 권 안 냈을 때라 딱 폈는데 오타가 딱 뒷면으로 딱 덮고 책 찍어서 인쇄소에서 폈는데 봤어요 오타를 그때부터 제가 디본 미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충격을 한 번 받고 나서 출판사 사장으로서 뭐 2세 때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추스르는 법을 부터 익혔어요 오타 발견 시 흔들리지 않기 뭐 이런 걸 지금은 무장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초창기에는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아 저는 이렇게 찜찜한 거 못 참는데 제 책에 버젓이 오타가 나간다는 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뭐 못 얘기하다 제가 행소수설 한 부분은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어제는 전생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은 내생이에요 오늘 잘 살아야 내생이 박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살 거냐 오늘은 오늘의 몰입 오늘의 몰라 오늘의 자명한 양심성찰 오늘의 단전호흡 오늘의 경전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오늘 오늘 이것만 매일 해 나가시면 여러분 하루하루 천명에 맞게 살고 계십니다 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벗어나갔다가도 또 반성하고 돌아오시고 우리가 성인은 아니니까 멀리 갔다 와도 돼요 중요한 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못 돌아오는 게 문제지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문명이 이런 문화가 문명이 돼서 이 지구에 안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좋은 게 아니라 4대 성인들이 다 좋아하실 일이에요 그분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석가모니 제자들이 늘 열반 속에 살면서 팔정도 지키길 바랬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길 바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공자님 천명대로 양심에 따라 살기를 바랬어요 이니에이지 지키면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코란도요 지금 IS 좀 미쳐날뛰는 사이비 부류가 있어서 그랬지 코란도 문화가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건 전제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 들어가 보면 알라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는 게 답니다 결국은 어느 종교군 다 하나로 하면 뭔지 아세요 경천 애인이요 하느님 사랑 하느님 공경 하느님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나의 다른 동료들인 형제 자매들인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자 이게 다예요 요거를 오늘 하루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좀 내시고 가시면 가신다는 게 오늘 이제 주무시는 게 가시는 거예요 실제 죽는 거 아닌가요 오늘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도 못 놓으시면 이제 불면증이 걸려요 여러분 놔야지 주무세요 불면증들을 못 놓고 계시면 나 못 죽어 나이대로 오늘 하루 눈 못 감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무슨 사연이든 간에 눈을 못 감고 계신 거예요 누워서 푹 주무셔야 내일 충전해서 또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잘 이해해 보시면 이치가 똑같다고요 우주 만드는 원리가 똑같아요 생사나 주야나 공부해 보시면 그래도 애고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똑같은지는 알겠는데 싫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도 그 이치를 자꾸 따져보다 보면 진리에 대한 수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격이 또 다듬어지고 지혜가 더 밝아지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일 자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오늘 오늘 여기서 어떻게 닦을 거냐 얘기만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가법 때문에 이 얘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심해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렸으니까 잘 잘 정리해서 들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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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